경남 거창 시내의 전통시장과 함께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문화거리 센터 안내에 의하면 동아리 모임 같은 여러가지 주민활동과 문화행사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소다만 구자생위원입니다. 옛 건물에 새 디자인을 입은 상점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카페 패션 식당 수선 등 옛스럽기도 멋스럽기도 합니다. 시간당 600원 이용료의 시장 공영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 천변의 무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순대 거리입니다. 방앗간입니다. 비빔짬뽕으로 유명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창성 식당은 시장에서 대로 건너 1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규모 관점은 시장 안에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에 비해 규모화되고 신구가 조화되어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거창 여행시 들러보길 추천합니다. 1일과 6일이 장날입니다.